411페이지 소민장 6번째 장이네요 불감포호와 불감 빈하를 이 포자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을 포호라고 해요 즉 감히 맨손으로 호랑이 잡지 못하는 것과 불감 빈하를 이 빈자도 맨몸으로 저 하수를 맨몸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즉 남이 볼 때 뻔한 거잖아요 그것을 인지기이리오 막지기타로다 사람들은 그 하나만은 알고 막지기타로다 그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이 구절은 꼭 알고 가세요 포호빙하 포호빙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기일 미지기 그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른다 아니면 지기일 미지기타라 하나만 알지 그 나머지는 모른다 그런 구절을 좀 알고 가세요 전전긍긍하야 전전도 조심조심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할 전자여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근금 굶은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여림 시면하며 이말임자 그죠 깊은 연못가에 임하는 듯하며 열이 박빙거라 리 자는 밟을 리 자에요 살어름을 박빙이라고 하죠 살어름을 밟는 듯이 조심한다 즉 여림 심연하며 여리바빙오라 아주 깊은 연못가에 임하는 듯하며 아주 살얼음을 밟고 지나는 듯했노라 내가 범방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은 여림 심연 여리바빙 이런 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야라 도박할 포요 이 도자는 한갓 도자 맨주먹 그런 뜻이에요 도박이 맨손으로 때리는 것을 포라고 하고 도서발빙이니 맨몸으로 건너는 것을 빙이라고 하니 여 빙괴 연자라 마치 맨몸으로 이렇게 기댄다 벽에 이렇게 기댄다라는 그렇게 썼던 빙괴 연이라는 그런 말과 같다 전전은 공냐오 전전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공자의 뜻이고 긍긍은 경계할 계자의 뜻이다 여림 심연은 아주 깊은 연못가에 임하는 듯하다 라는 말은 공추야오 그게 물에 빠질까봐 발을 헛짓어서 물로 풍덩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리바빙은 공함나라 살아름을 밟는 듯 한다는 것은 공함 얼음이 깨져서 밑으로 풍고 가라앉을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도로 조심조심하는 상태를 여림 심연 여리바빙이라고 해요 중인지려 불륜 그분하야 뭣 사람들의 생각은 능히 먼데까지 미치지 못하여 호호빙하지하는 금이 이견이라 즉 지피지로 돼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수 하수를 건너가는 그런 근심은 아주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보기가 쉬운지라 알아서 그것을 피할 줄을 알지만 뻔히 보이는 것들 쉬운 것들은 다 금방 알 수 있어서 피할 수가 피할 줄을 알지만 삼국 망가지화는 은어무형이라 즉 부지이위우야라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그런 화는 은어무형 형체 없는데 형체로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에 숨어있는지라 드러나지 않은지라 부지이위야라 근심으로 이위, 역일 줄을 아지 못한다 야자 고로 그래서 전전긍긍하야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여림심을 하고 마치 깊은 연묻가에 한 발 더듬더듬 가는 듯이 조심하고 여리박빙이라 하니 살아돔을 밟고 지나듯이 얼음이 깨질세라 조심조심한다라고 하니 구급기 파지사해라 그 재앙이 미칠까봐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다 소민 6장이라 소시왈, 소민, 소완, 소반, 소명 한보다 작을 소자를 썼어요 이 내신은 개, 이소, 명편하니 다 작을 소자로서 편명을 삼았으니 소위 별기, 미, 소화야라 그것은 그것이 소화가 된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기제, 소화자를 위지, 소거로 그러니 소화에 있는 그 시들을 작을 소자를 붙였기 때문에 기제, 대하자를 위지, 소민, 대명이요 독, 완변, 벌어나니 그 똑같은 소민편, 소완편, 소반편, 소명편인데 민, 완, 변명이라는 내시가 소화에도 있고 대하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하에는 그 작을 소자를 안 쓰고 부를 소자를 써서 소민이라고 했고 명자도 소명이라고 안 하고 대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독 완과 반 여기에는 큰대자라든지 다른 글자가 거론 빠졌으니 의작한데 생각해보건대 공자 산지이라 공자께서 잘라버리신 천문가 보다 공자께서 산시설 하겠거든요 시경이 원래 총 3000편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인 작대로 필요 없는 시는 자르고 중첩된 시들은 잘라버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수 거기대나 비록 그 큰대자를 거 없애쓰나 이기소자를 유위지소는 그 작은 소자를 오히려 소라고 부른 것은 개 즉 용기괴라 아마도 그 옛날 것을 썼기 때문이라고 다 한번 읽어보죠 불감포와 불감 빙하를 인지키리오 박지 기타로단 천전근근하야 여림 시면하며 여리 박빙 호람 후야라 토파괄포요 토서밟빙이니 여핑괴연냐람 천전은 국냐오 경경은 긍긍이지 긍긍은 개야람 여림 시면은 공추야오 엽서이 박빙은 공합야람 중인 지련은 불륜 그본하야람 호호 빙하지하는 흔히 이견이라 즉 지피지로댕 상국방가지화는 은어무엇이니 은어무역이란 은어무역이란 즉 푸지이 위우야구로 발천전근근하야 여림 시면하곰 여리 박빙이라니 후급기화지사이야람 소민육장이람 소시발 소민소완 소반소명사시는 개이소명 변하니 소이별 기위소와야람 기재소와 자를 이지소고로 기재대야 자를 이지소민 대명이오 성이옴 폭반변코론하니 의자컨대 궁자 선지의루다 수거기대이 기수좌를 유의지소다하니 개측용기 구야람 이준기 이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